1. 유지하게 피실로스트 사클을 한 지 3년 정도 된 덕보수 유저인데 스페셜리스트의 소즈마스터라는 걸 처음 전해봤는데 신선하면서도 강한 느낌도 들었고 법기를 날리기도 하는데 되게 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킬도 괜찮고 여우로 변신하는 그런 스킬이 있더라고요. 그런 이펙트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모바일에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. 나오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피씨랑 비슷한데 또 다른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고 또 모바일 게임, 튜버 액션이 되게 심한지 알았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각성기를 썼을 때 컷신이 이렇게 장가에 쌓아 넣는 그게 진짜 인생이 더 좋았습니다. 스킬 진도 보는 게 제일 스릴감 넘치고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PC 버전의 장점을 모바일로 잘 가져온 것 같다는 것 같아요. PC 버전의 장점